자 여러분 기대의 그 게임을 가져왔습니다 저번 달쯤인가 제가 보고 싶은 게임을 좀 적어달라고 유튜브에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떤 분께서 이걸 보고 싶다고 그때 올려주셨는데 제가 이제서야 갖고 오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50만부나 팔린 그런 게임이라고 해요 그만큼 인기도 많고 재미가 있다는 증거겠죠 그래서 이번에 한번 들고 와봤는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소리가 작으면 다시 켜겠습니다 노래 소리가 커가지고 줄인 거였는데 오 오 오 오 클럽이다 클럽 오 소리 커 소리 커 오 소리가 좀 크네요 어떻게 움직이는 거지 아 그냥 클릭하면 움직이는 거구나 도박장인가 동의서에 사인해 주십시오 어 잠깐만 이거 이거는 한글 패치가 안 돼 있는 건가 아 내 이름 써달라는 거구나 그러면 딱 맞게 들어가네요 하윤 오케이 세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세 번의 기회 동안 오 실탄 하나 공포탄 두 개 탄은 내가 놓지 순서는 아무도 몰라 자 설마 첫 판에 죽는 거 아니겠지 아 잠깐만 공포탄 하나 아니 공포탄 두 개 실탄 하나니까 공포탄 두 개니까 설마 첫 번째 바로 실탄일까 일단 도박입니다 목숨을 한 번 내 스스로에게 얍 살았다 대박 하나 버렸고 이거는 이 다음에 나올 것 같아 두 개 다 공포탄일 일은 없어 너 죽어라 아 조졌다 설마 바보 설마 첫 와 처음부터 야 이걸 처음부터 진다고 아니 와 진짜 이거 실탄이 저렇게 들어있다고 실탄 세 개 공포탄 두 개 와 이거 운빨 지리네요 와 와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실탄이 더 많으니까 너 쏜다 죽어라 이 녀석 나이스 다행이다 동점이에요 얼굴이 찌그러졌어 와 이제 공포탄 하나 실탄 와 진짜 바보 아니야 바보 아니야 바보 아니야 저 친구 아까 내가 죽었을 때 저런 느낌으로 보였겠다 아싸 이겼다 이번엔 게임을 좀 더 재미있게 해볼까 오 뭐가 나오네 두 개씩 아이템을 받는 거야 장전하기 전에 더 많은 아이템을 주지 아이템 뭐야 칼인가 뭐야 칼인가 돋보기 돋보기는 뭐지 이게 아이템이 뭘 와 와 야 이거는 50대 50이다 잠깐만 이거 뭐야 샷건의 두 배 데미지 약실에 장전된 탄을 확인한다 야 이거 아 목숨이 4개나 있는데 굳이 아이템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냥 이건 진짜 운빨이야 아니야 돋보기 쓸까 그래도 쓰는 게 좋으려나 이게 어차피 목숨이 4개니까 한번 감으로 해볼게요 이 뒤에 이 탄할 개수가 많아졌을 때가 훨씬 어려울 것 같아 이거 한번 쓰는 거 아니에요 갖고 있으면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일회용 아이템이잖아 그러면은 50대 50의 확률 일 때 그냥 쓰는 게 낫지 않아요 목숨이 없을 때 쓰자 이거는 거의 뭐 아주 중요한 아이템이니까 자 간다 어느 곳을 고를까요 알아 맞춰보세요 딩동댕동 자 딜러한테 쏠게요 이거 딜러한테 쏜다 제발 죽어라 아 아 죽었다 망했다 안돼 아니 이게 안 맞네 운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아이템은 계속 나오는구나 맥주 어 뭐야 이거 뭐야 방금 뭐지 수갑이다 실탄 2개 공포탄 2개 공포 아 이거 실탄이다 방금 실탄이죠 방금 빨간 거 실탄이지 지금 내가 제대로 본 거 맞죠 죽어라 이 녀석 아 2배 쓸 걸 그랬다 근데 2배 쓰면은 이 목숨이 2개가 줄어드는 거예요 저게 아 횟수가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에너지구나 아 담배 피니까 올라갔어 이런 어 아 대박 묶었어 수갑으로 내 손을 묶고 자결하다니 또 묶였어 내 턴이 없어 이건 공포탄이다 실탄 2개 빠졌으니까 하 이거 이 다음에 실탄이잖아 실탄이잖아 바로 아 아니네 바로 넘어가네 맥주 아 맥주는 뭐지 맥주가 2개나 남았네 다 쓴 거구나 실탄 3개 공포탄 2개 5개 5발이에요 실탄 3개 공포탄 2개 약실을 열어 장전된 탄을 배출한다 어 이거 하나 써보자 넘치는 게 아이템인데 아 아 안 돼 하필 공포탄 아니네 아 이러면 맥주 한 캔 더 마실게요 아 잠깐만 또 공포탄 아니겠지 실탄 아 그렇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 그러면은 실탄 2개 공포탄 하나지 실탄 2개 공포탄 하나 그럴까 수갑 쓰자 오케이 실탄 1개 공포 아니 실탄 2개 공포탄 하나 이거 공포 이거 분명히 실탄입니다 죽어라 이 녀석 나이스 어 다행이다 그럼 이 그럼 이제 1대 1이거든 잠깐만 이거 맥주 한 캔 더 쓸까 아니 근데 어차피 아 수갑이 수갑이 하나 더 있음 이 다음에 풀려지나 아이템 그냥 쓰자 아이템 쓰고 실탄이든 공포탄이든 너 죽어라 안 돼 안 돼 조졌다 조졌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큰일 났다 와 이거 데미지 망했네 정해진 답이야 똑똑한데 이 녀석 아니 이 녀석 의외로 똑똑하네 이제 조심해 큰일 났다 벌써 죽어 아 좀 길게 하고 싶었는데 예 담배가 없어요 담배 담배 나와라 담배 아 담배 아 무슨 주정뱅이로 만들려고 그러나 실탄 3개 공포탄 3개 첫 번째 나오는 게 공포탄이면 그것도 그거대로 문젠데 3개를 다 써버리면 이게 3개 다 공포탄이면 진짜 완전 행운인데 오케이 하나 써보자 제발 실탄 그래 차라리 실탄 나와라 아 오케이 이거 딜러 쏜다 죽어라 아 망했네 안 돼 여러분 끝난 것 같네요 벌써 끝난 것 같네요 저 친구는 실탄이군요 벌써 끝났다 졌다 돈만 받고 보내준 걸 감사하게 생각하시죠 일어나 아직 밤은 이르다고 어 뭐야 게임 오버 아니야 이게 약간 계속 이어서 하는 느낌이구나 와 진짜 이렇게 빨리 죽는 사람 많이 없는 걸로 아는데 2라운드만에 죽어버렸네 두 번째부터 시작하네 수갑 톱 수갑 톱이 왔어요 죽은 데서부터 시작하는군요 실탄 1개 공포탄 1개 뭐 아니면 돈 돼 두 턴 쉬는 거니까 그냥 쓰고 두 개 다 딜러한테 쏘면 되겠다 그치 자 한 번 더 한 번 더 쏘면 되죠 죽어라 이 녀석 잘 가라 그냥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톱질 써볼게 아 근데 확 아 톱질 쓸 걸 그랬네 한 번만 아낄게요 또 같은 상황 나오지 않을까 오 돋보기 좋아 근데 난 담배 언제 나와 투투 투투예요 지금 보자 제발 실탄 아 이씨 SC 공포탄이네 아 кров 죽 살았다 후 후우 이거 한 다음에 아 근데 아이템을 이렇게 마구잡으려 쓰는게 좋으려나? 일단 수갑을 걸고 일단 실탄 두개 공포탄 하나잖아 다 쓰자 그러게요 다 씁시다 제발 이번엔 공포.. 이번엔 실탄이여라 나이스! 이번엔 괜찮았다 어차피 못 타죠 공포탄이니까 어차피 얘를 쏘든 날 쏘든 생각 없잖아 어때 겁만 주자 겁 주려고 오! 나 공포탄일 줄 알았는데 이게 실탄이네? 나 공포탄일 줄 알았어 겁주기 하려고 그랬는데 나이스! 드디어 마지막 승부를 겨를 때가 왔군 제세동기도 없고 수혈도 금지야 어 담배 안 나오나보다 너랑 나랑 나랑 너 둘이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춤추는 거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 이렇게 전문적이야? 네 개씩 아 또 톱이네 수갑 수갑 돋보기 담배! 오 담배 있네? 뭐야 어쩜 채우는 거 금지라매 어! 두 개는 뭐지? 실탄.. 공포 둘 실탄 하나 공포 둘 실탄 하나 아 이거 신중하게 써야되는데 하나를 확인하고 50대 50의 비율로 운을 좀 맡겨볼까? 아 얘는 왜 담배 두 개야? 아 취사하게 취사하게 얘는 왜 실탄 두 개야 이거 지금 2대 1이니까 첫 번째 거 확인을 하고 50대 50 맞춰보자 그게 맞을 거 같아 가자 아! 공포탄냐? 자 일단 공포타이니까 하나 넘기고 50대 50이에요 밑져야 본전이지 아 근데 얘가 담배가 있으니까 톱을 쓰는 건 좀 아까워 어차피 채울 거 같아서 수갑을 채우게 하고 안전하게 가자 어 여기 이제 50대 50이니까 둘 다 쏘면 되겠죠 빵! 어! 이거 쓰.. 아니야 담배 있는데 굳이 쓰면 아.. 괜찮을까? 톱 쓰는 게 맞을까? 쟤 어차피 담배 펴서 채우는데 아 그런가? 오케이 바로 실탄인 거니까 가자 죽어라 이녀석! 빵야! 됐다 두 개 소모 오케이 자 다시 늘어나고 없어지고 아이템 나오죠 맥주 담배 맥주 톱 수갑이 좀 나름 좋은 거 같은데 오! 네 개 네 개 와 씨 무서워라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이거 나한테 싸볼게요 나 공포다 이거 무조건 공포다 공포! 다행이다 하나는 됐고 이 다음은 실탄이다 무조건이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아주 재밌군 하나 보고 날 겨눈다면 아 담배까지 핀다고? 담배 피고 수갑 채우고 이거 실탄이네 자 마저 채우고 아 공포다 아 실탄이다 이 다음은 실탄일 수도 있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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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음 뭘까요? 공포! 아 그러네 그러면 이제 몇 개 남았냐? 실탄! 하하하하 이제 50대 50일 확률입니다 이제 50대 50일 확률인데 이제 50대 50일 확률인데 이거를 하나 쓰자 어차피 맥주 두 개니까 아 실탄일 수도 있는데 이거 맥주를 먹고 오 보자 실탄 나오나? 오 공포네 아이고 공포탄이 나와버렸네 그럼 이제 실탄 하나만 남은거죠 아 잠깐만 톱 써야되는데 아 잘못했다 이게 백이 안되네요 나 너무 좋아가지고 눌러버렸어 까비 한판 더하게 생겼네 가자 빵! 오케이 이 깨진건 뭐지? 설명해줘 준비됐나? 어 뭔데? 저 깨진 번개가 뭔데? 어? 어 뭔데? 목숨이 안보이는건가? 아 저때부터 이제 담배같은거 피면 내가 목숨계산도 해야되네 아 수갑 두개 이제 아이템을 좀 써야겠네요 실탄 3개 공포 두개 실탄 3개 공포 두개 그러면 수갑 하나 채우고 굳이 뭐 일단 수갑 한번 채워 이거 그냥 다 쏴 공포 이거는 실탄일 수 있으니까 그냥 새톱을 쓸까? 그냥 어차피 50대 확률인데 실탄 3개 공포 두개였지 그러면은 무조건 실탄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톱을 쓰고 딜러를 한번 더 쏴 나이스 이미 확률이 와 한 번도 안 깎였어 미쳤다 뭐야 이 상자는? 돈이다 돈 대박 이거 얼마야? 얼마야 이거? 어 대박 사람을 죽이고 얻은 돈이군요 18개의 탄비 배출 33개 걷어찬 문의 갯수도 있네 64,000원 대박 이 정도면 빨리 클리어 한 거 아니야? 이 왼쪽에 사망은 뭐지? 와 완전 완전 빨리 깼는데 더블 아니면 꽝 잠금 해제 잠금 해제 어? 새로운 이게 나온나 본데? 아 끝이 없이 죽을 때까지 하는 그런건가? 내가 죽을 때까지 하는 그런건가 보네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내 목숨이 닿을 때까지 어머 이거 뭐야 여기 약이 있네 알약을 먹을까요? 운전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운전 능력은 뭐지? 도핑 갑니다 도핑 가자 약 먹고 출발 어 사람 없어 옆에 있는 사람 없어졌어 어지러워 살아 있었구나 어 이름도 다시 적나봐요 자 이름 다시 적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이번엔 세번째 까지 오 바로 아이템으로 시작하죠 아이템 몇개나 주는거야? 다섯개네 혹시나 세개 공포 네개 실탄 세개 실탄 세개 공포 네개 어 이거 너무 확률이 높은데 어차피 돋보기 많으니까 돋보기 하나 쓰고 제발 실탄 오케이 나이스 제발 실탄 빵 그렇지 그럼 이제 실탄 두 잠깐만 아주 헷갈려 실탄 두개 아니 공포 아 실탄 두개 공포 네 발 실탄 두개 공포 네 발 실탄 먼저 얘기해 실탄 먼저 실탄 두개 공포 네 발 어 뭐야 어디 전화를 하는데 뭐야 저게 뭐야 뭔 아이템을 이렇게 많이 써 어 막 뺏어가 아니네 뭐야 방금 뭐한거야 피채웠어 공포 하나 더 어 공포 두개 이러면 50대 50 으악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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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이 다음이 실탄이잖아 뭐야 야아 야 야이 미친놈아 나 언제 줄거야 실탄 하나 공포 실탄 하나 공포 두개네 아이씨 하나 뒀어 얘 아이템을 다 써버리네 어이 실탄이니까 일단 쏘고 아이씨 하나인데 이제 50대 50입니다 이게 다 아니구나 다 쐈구나 담배 어 담배 나왔다 어 이거 뭐야 핸드폰 아까 제가 쓰던거네 이게 다 뭐지 실탄 3개 공포 3개 50대 50 셋 셋 아이템을 훔쳐 즉시 사용한다 모르는 목소리가 미래에서 정보를 전해준다 어? 무슨 정보? 약실에 장전된 탄의 극성을 변경합니다 아 이거는 실탄이면은 공포로 바꿔주는 거구나 이거 돋보기 하나 쓰자 그냥 아니다 이거 일단 담배 하나 피고 담배 하나 피고 동점으로 간 다음에 확인하고 아 공포네 공포 4개 실탄으로 바꾸고 이렇게 실탄이 이러면 실탄이죠 맞아라 이 자식 그렇지 그렇지 실탄 3개 공포 2개인데 이 자식이 뭘 확인했어 안돼 실탄이다 아 담배 피는 거 보소 아 이거 실탄이네 저건 뭐야 저 알약은 뭐지 어? 뭐지 마이너스 하는 대신에 뭐 데미지가 세지고 그러는 건가 알약 이거 무조건 실탄이에요 제 행동하는 거 보면 무조건 실탄이야 지금 이거 아 끝난 것 같다 야 이거 아 젠장 아 다시 아 너무 한 번에 졌잖아 와 이거 아이템을 잘 써야 되는 거야 진짜 완전 운빨인가? 이거 진짜 완전 운빨인가? 찐 운빨이네 이거 첫 번째 깨는 것도 어렵다 담배 담배 맥주 돋보기 맥주 핸드폰 이번에 핸드폰 좀 써보자 핸드폰은 어디다 쓰는 거지? 실탄 3개 공포 4개 공포 4개 하나 확인해 아 공포탄이네 배출을 하고 쏴봐 배출을 하고 딜러를 쏴봐 오케이 공포를 빼고 그냥 이러면 50대 50이잖아 딜러 쏴 실탄 아이씨 젠장 이러면 실탄 3개 공포 2개 젠장 실탄이겠다 아 아 또 지 또 진 것 같아 아까보다 더 못했어 이거 분명히 100% 실탄이야 젠장 젠장 한 번 더 실탄일 것 같아 또 쓴다 지금 실탄 2개 공포 2개 거든요 실탄이다 아이씨 이제 공포 2개다 맞나? 아니면 끝났나? 이거 공포 2개 아니에요 이제 남은 거? 아 아닌가? 맞죠? 공포 2개 아 너도 한 번 당해볼래? 공포야 잠깐 어? 어 공포탄 아니었어? 어 야 잠깐만 어 공포 2개 아니었어? 뭐지? 어 이상하다 분명히 공포탄 2개인 걸로 봤는데 개선을 잘 못했네 저 약은 뭐야 도대체 갑자기 막 아 이건 무조건 실탄이지 아이씨 저 아이템 쓰면 무조건 실탄이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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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돋보기가 좋은 거 같아 제일 오 두개 나오네 공포 3개 공포 3개 이제 이거 일단 담배 하나 풀어주고요 쓰으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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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으으으응 오케이. 쓰고 돋보기 하나 쓰고 오케이. 실탄 무조건 한번 쏘고 빵! 그렇지 하나 남고 이제 실탄 하나 공포탄 3개 너 담배 피니? 와 근데 잠깐만 돋보기 쓰고 실탄 나오면은 제발 공포탄 제발 공포탄 공포탄이다 실탄 공포탄 실탄! 아! 젖었다 그 다음에 실탄인데 어? 어 뭐야 왜 다 왜 다 뭐지? 내가 샌 총알 개수보다 왜 하나 더 많은 것 같지? 내가 잘못 계산했나요? 또? 다 공포인데 왜 재질이 바뀌었지? 아 그래요? 공포 4개 실탄 4개 아 아 그랬구나 내가 세발이 공포가 맞는데 왜 실탄이 있나 했네 잠깐만 어 일단 아 공포네 그러면은 이걸 바꾼 다음에 실탄이니까 쏘고 동점이다 제발 아 뭐 가져가려고 아 이거 실탄이다 실탄! 나이스 방금껏 뭐 아니면 도였기 때문에 와 다행이다 선택을 잘했다 저 친구 간이 크네 와 겨우 한 번 이겼네요 야 이거 심장이 쫄리네 자 담배 어 이거 뭐지? 아까 그 약인가봐 드디어 확인할 수 있다 핸드폰을 못 써봤네 50대 50이다 50% 확률로 차질을 2회복한다고 약효가 없으면 하나를 잃어버려 그러니까 먹어서 계속 마이너스가 됐던 거는 지금 50% 확률로 마이너스였던 거구나 제가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난 지금 힐텐밖에 없네 그러니까 운에 맡겨야 돼 실탄이냐 공포탄이냐 실탄이냐 공포탄이냐 어 첫방은 역시 쏴야지 실탄! 아이씨 망했다 제가 마이너스 되겠네요 으아 으아 젠장 50대 50 확률을 못 맞춘다고? 휴대폰 오 칼 아 도포기 좀 나와라 오 실탄 하나 공포 두 개 와 이거 진짜 못 맞추면 운 더럽게 없다 이거 아 돋보기가 없네 이거 수갑을 뺏어가지고 아 전화기 써볼까 아니 그냥 수갑을 뺏은 다음에 내가 계속 쏘면 안 돼? 짠 짠 오 근데 이거 찌르면 파상풍 걸릴 것 처럼 생겼네 이거 계속 쏘면 되잖아 한번 쏘고 한번 쏘고 아 1대1인데 설마 두 개 다 공포면 난 진짜 운이 정말 드럽게 없는 건데 실탄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운 없을 뻔했다 담배 한 대 피고 바로 충전하네 동포탄이라 어차피 아 돋보기 좀 나와라 오케이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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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입니다 50의 확률 무조건이지 돋보기 있으면 무조건 써야지 아하 실탄 담배 한 대 피워주고 톱 한번 쓰고 톱날 한번 쓰고 실탄이니까 무조건 실탄이라는 거 보여주기 짜잔 죽어라 이녀석 빵 오케이 두 개 나가리 됐고 이 친구 담배도 없어서 근데 톱이 두 개나 있네 불안한데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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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목숨 뺏겨라 나이스 성공하는 걸 못 봤네 오케이 실탄 빠지고 실탄 두 개 빠졌죠 공포 하나 4개 4개인데 지금 실탄 두 개 빠졌어 아 핸드폰으로 엄청 하네 멈춰 갈려고 에헤이 이거 방금 공포탄이었나? 공포탄이었나 보다 아 실탄이네 아 이런 아이템을 몇 개나 쓰는 거야 야 에이 실탄이잖아 이러면은 실탄 3개 썼죠 실탄 하나 남았어 지금 아이템 아무것도 못 쓰게 해 갖고 와 그냥 실탄이든 공포든 일단 갖고 와 아이템 못 쓰게 해 가져와 이 한방에 미래를 걸었다 아니야 이거는 아직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죽어라 제발 제발 실탄 안 돼 망했다 망했다 실탄 무조건 실탄이네 아니 그래도 그래도 2대1이어도 1의 확률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거에 기대를 걸어봤더니 안되네 어 잠깐만 하나 남았어? 2대1이어서? 지금 공포탄 남은 건가? 뭐야 난 개수 제대로 세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이거 공포탄이지? 어? 공포탄 남지 않았나? 공포탄 아 어 아우씨 쫄리네 이거 남아있는 것도 쫄리네 상대한테 싸도 되는데 톱 맥주 아 이거 그만 나와 아 돋보기 돋보기 주라고 4대4 4대4 아직 확률은 많으니까 설마 두발 다 아니야 아니야 이 저 녀석도 수갑이 있는 걸로 봐선 아 이거 막 함부로 쓰면 안되는데 좋아 아니 잠깐만 그러면은 제꺼 수갑을 훔치면 되잖아 전화기? 전화기 한번 써보자 6번째 탄이 공포탄이라고? 아 아니 지금 8개나 있는데 6번째를 알려줘 어떻게 에이 헤라이 일단 기억하세요 6번째가 공포탄인거 수갑 가져올게요 무서우니까 수갑 가져가 둘중의 하나는 실탄이겠지 설마 둘중의 하나는 실탄이겠지 설마 어 나이스 첫발이라서 다행이다 이겼다 와 진짜 아슬아슬하게 이기네 이거지 자 마지막 어휴 생각보다 어렵네 어휴 휴대전화 뭐야 50대 50 아휴 쟨 담배 있는데 전화기 한번 써볼까 50대 50 제발 두번째 탄이 실탄 근데 이거 굳이 안 써도 됐을 수도 있겠다 두번째 탄이 실탄이면 지금 나한테 쏘고 상대한테 쏘면 되겠네 아 그렇지 잘가라 빵 그렇지 이게 자기한테 쐈을 때 공포탄이면 기회가 한번 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네 아 이건 별로 안 좋은 거 같아 독 맥주 와 아니 쟤 실탄 하나 공포 두 개 아니 쟤 특성 바꾸는 게 두 개나 있네 그러면 미리 써버려야지 아씨 공포네 오케이 그러면은 나 한번 쏘고 쟤 쏘면 되겠다 일단 나 한번 쏘고 아니 근데 공포인 거 알아도 왜 이렇게 무섭지? 설마 두 발 다 공포는 아니겠지? 설마 설마 어우 다행이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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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아니면 꽝? 점수 더블을 얘기하는 건가? 아 이런 것도 잘 고렸네 방금 50 걸렸을 때마다 계속 틀렸는데 아 50 될 때마다 계속 틀렸거든요 오엑스 오엑스 아 더블 아 이때 아니면 욕심내야지 아 아 더 하는 거라고요? 아 더해 게임을 더 할지 말지구나 이어서 더 할게요 또 세 판이네 자 아이템은 그대로 의지가 되네요 담배 맥주 이거 공포겜 차감이에요 아닙니다 실탄 두 개 공포 세 개 실탄 두 개 공포 세 개 제가 못 쓰게 내가 막 가져가야지 푸숑 실탄 어허 실탄 좋아 실탄 두 개의 공포 세 개인 거지 이러면 바로 그냥 쏴버리면 되지 빵 그렇지 제가 아이템 뺏는 게 있어서 괜찮아 보이는 아이템은 내가 빨리빨리 쓰는 게 좋거든요 아유 담배 아 탄수가 적을 때 좋단 말이지 어 뺏어간다 뭐 아 이거 공포구나 어 다음 거 뭔 줄 알고 바꿔? 아 이거 다음 거도 공포인가 보다 그래서 실탄으로 바꾸고 와 그러면은 지금 실탄이 하나 남아있는 건가 공포 하나가 실탄으로 바뀌었으니까 지금 공포탄을 쓴 거죠 아씨 어렵네 근데 한 번 더 쏘겠네 끝났네 어 어 야 이러면 내가 쏘면 되는 거 아니야 잘 가라 이 녀석 빵 담배는 이 다음에 펴도 되니까요 어차피 총알이 없어서 아 담배 쓸 걸 그랬다 이러면 자리가 없을 텐데 담배 써야 되는데 세 개 두 개 아니 두 개 세 개 실탄 두 개 공포 세 개 일단 하나 피고 그리고 돋보기 하나 쓰고 실탄 두 개 공포 세 개 그러면 아이템 뺏어오고 내 건 절대 안 쓰지 아 맥주를 먹을 걸 그랬나 그냥 탄을 빼는 게 나올 수도 있었겠다 바로 쏘고 어차피 그 다음은 나니까 아니 쟤구나 담배 피우겠다 잠깐만 이러면은 아 쟤가 아이템을 뭘 뺏어가려나 맥주?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제발 제발 기절 기절 기절해라 아 아씨 실탄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잠깐 실탄일 줄 알았다 그럼 이제 실탄 하나 공포 두 개 실탄! 아 내 건 공포일 확률이 높지 실탄 공포 실탄! 아 조졌다 실탄 나오네요 안녕 으악 으악 와 씨 이거 AI라고 능력 막 쓰는 거 아니야? 아이템을 쓸 타이밍이 안 오네 실탄 세 개 공포 세 개 음 음 하 이게 진짜 처음에 뭐 아니면 도다 이거 진짜 아 그러네 수갑을 쓰고 저게 내가 먹으면 바로 죽을 수도 있어서 의미가 없거든요 일단 그냥 다 딜러한테 쏴봐야 되겠다 오! 한방 컷이네 다행이다 한 번 더 있어 이러면은 실탄 두 개 아 이거 왠지 실탄 연속으로 안 들어있을 것 같은데 그래 한 번 써보자 뭐 어쩌면 목숨 하나 남은 김에 제발 공포 제발 공포 아 나이스 그럼 이제 또 50대 50 이거 너 죽고 나 죽는 거다 오케이 죽으면 어쩔 수 없다 가자 가자 너한테 쏜다 가자 실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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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아주 좋아요 성공했어 와 빡세다 빡세 돋보기가 참 좋아 수갑이랑 돋보기가 쓸만하네 아 쟤는 왜 또 인버터가 두 개나 있어 또 반반이네요 반반이면 그냥 지금 수갑 써 그냥 두 방 다 가져가라 두 방 다 가져가라 그냥 아이템 그냥 많이 주는데 두 방 다 가져가라 담배도 없으니까 다음 총알 아 나 인버터 하나 해 오 돋보기 나왔다 인버터 두 개 오 휴대폰 두 개 두 개 쟤도 휴대폰 있네 50대 50 무조건 돋보기 하나 쓰고 아하 실탄 좋아요 이러면 쏴야지 실탄 하나 쏘고 아 톱 안썼다 아 톱 쏴야되는데 아 아 바보 또 톱을 빼먹었어 어 저 친구 50대 50이라고 어 뭔 줄 알고 바꿔 뭔지도 모르잖아 뭐 가져가려고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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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기절 아하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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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러면은 또 공포탄이라 실탄을 바꾸고 그럼 이제 공포탄 하나에 실탄 또 실탄이네 에이 풀어줘 담배 나와라 담배 오우 다행이다 오우 다행이다 아이템 뺏는거 두개에다가 돋보기 오 돋보기까지 공간이 없군 운도 지질이 없지 아 공간 없으면 이렇게 뜨는구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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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돋보기지 오케이 실탄 아 이거 써서 이걸 뺐을걸 내꺼 안써도 되는데 이러면 자 녀석한테 두개짜리를 줄 수가 없으니까 일단 실탄 3개 공포 4개 벨로 시드니 뭐야 나왔을라나 담배 안들 피고 오우 실탄인가본 또 가져간다 쓸모없는건가봐 실탄인가보다 공포네 이거 실탄 아우 그만좀 마이너스 아 아씨 아 실탄이다 나 죽었다 여러분 졌네요 끝났네요 이거 빠이빠이 아이씨 아 이 자식 똑똑한데 어 약 안먹었다 어이 약을 안먹었는데 이스케이프 길게 눌러나가기 이스케이프가 어딨어 저 자식 왜이렇게 똑똑해 ESC가 안눌러져요 어 됐다 와 와씨 똑똑한데 처음에 한 애랑은 다른 느낌이네 와씨 다시 세판까지만 좀 이겨보자 아 세판이 이기가 굉장히 빡세네 생각보다 어렵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내가 꼭 세판은 이긴다 아이템은 그냥 바로바로 쓰는게 좋겠네요 생각날 때 아 초반엔 너무 쓸모없는 오 초반부터 다섯발이야? 실탄 두개 공포 세개 전화 쓰자 실탄 두개 공포 세개 세번째 탄이 실탄이야 잠깐만 그러면은 앞에 두개가 공포 아님 실탄이라는 거잖아 그러게 수갑 하나 채우고 두번 다 쟤한테 쏴야 되겠다 아 근데 그러면은 그 다음이 실탄이잖아 그럼 나한테 불리한 거 아니에요? 지금 아 뭐 아니면 도니까 그냥 아 잠깐만 모르겠다 뭐 아니면 도다 무조건 실탄이어라 제발 제발 실탄이어라 아 망했다 망했다 실탄이 어떻게 연속으로 두개가 있냐 말이 안되잖아 아 이러면은 지금 이거를 내가 인버터 써서 바꾼 다음에 날 쓰고 그 다음에 쏘면 되겠다 지금 이게 실탄이잖아 이걸 쓰고 공포탄으로 바꾼 다음에 이거를 나를 쏘고 다음 탄에 아 세번째가 실탄 어? 세번째가 실탄이라며 실탄이 연속으로 두개 있을 것 같아서 바꾼건데 공포탄만 두개였어? 내가 바본가? 내가 바본가? 그러니까 지금 공포탄 공포탄 실탄이었다는 거잖아 그런게 어딨어? 뭐 아니면 도로 내가 그렇게 건건데 진짜 아 그래서 앞에 또 실탄일 것 같아서 내가 쓴거였는데 아 그냥 날 쓸거야 아 그냥 나 쓰면 되는건데 아 다시 해야되겠네요 이건 시작부터 잘못됐어 아니 또 50대 50을 또 틀려? 아니 도대체 다른거 잘 맞추면서 왜 50대 50은 못 맞추는거야? 어? 확률이 적어질 때 왜 이렇게 못 맞추지? 오히려 확률이 많으면 맞추고 왜 그런거지? 귀찮으니까 약자로 가자 아니 세타 세번 어떻게 다 이겨 아 이거 세번 이기 개빡세다 톱날 그 다음에 약 전화기 어 방금 몇개였어요? 나 총알 못봤어 아 아직 안나왔구나 어? 이거 뭐 아니면 도인데 전화기 쓰는게 좋은거 있겠지? 전화기 써 그냥 두번째야 공포탄이야? 오케이 바로 톱쓰고 쏴버리면 되겠네 가자 두방 따당 오케이 확실한건 이거네요 담배 피고 어차피 실탄 이건 공포탄이기 때문에 피 채우는데만 열중하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나이스 먹은 의미가 없죠? 공포탄이니까 의미가 없다 수갑에다가 톱에다가 아 뭐야 톱만 두개 나왔어 와 4대4 4대4인데 뺏어와서 돋보기를 가져옵시다 돋보기를 가져옵시다 아하 좋아요 실탄이네요 잘가라 이 녀석 잘가라 가라 이 녀석 빵 오케이 처음엔 쉽게 이겼죠? 이지했네요 방금 두번째 세번째까지 가서 이기는게 이렇게 어려울줄이야 담배 윤버터 수갑 맥주 톱 아 돋보기가 있어야 돼 무조건 첫방은 돋보기인데 3개 4개 3개 4개 7탄 3개 공포탄 4개 첫발을 뺄까 그냥 맥주 하나 빼도 될 것 같은데 실탄 3개 공포탄 4개 이잖아 근데 이게 하아 오케이 하나 빼보자 확률 줄이는거지 뭐 공포탄 그럼 이제 실탄 3개 공포탄 3개 3,3 이에요 수갑을 바로 써? 확률 모르니까 수갑 써볼까? 어차피 쟤 뺏는 아이템도 없고 두 방 다 쟤한테 써보면 되지 이렇게 돋보기 없는게 아쉽네요 이거는 잘 모를 땐 그냥 두 방 다 쓰는거야 이렇게 하나 공포 그러면은 실탄 3개 공포 2개 실탄 3개 공포 2개 와아 말이 안되지 않아? 와아 실탄 와아 이러면은 실탄 와아 실탄 나오네 실탄만 제발이네 뻥 한번 죽고 이제 톱은 없으니까 잠깐만 바로 죽나? 담배를 지금 풀 펴 그냥 담배 피고 톱 쓰고 죽지는 않겠다 죽지는 않겠네요 죽지는 않겠네요 아슬아슬하게 아슬아슬하게 목숨 하나로는 살겠는데? 근데 쟤 담배가 있어서 쟤 와아 마이너스 되라 마이너스 기절 방 이건 정해져 있는 확률이라 이 다음에 담배 나와야 할텐데 아이템 뺏는거 인버터 와아 오케이 이거 바로 담배 뺏어와 이거 50대 50이거든 지금 그게 중요한게 아니야 아 이거 돋보기 뺏어올까 그냥? 인버터 인버터 있으니까 아 아 바로 실탄이네? 얼음 뭐 그냥 쓰면 되지 어차피 뒤에 공포탄이라 담배 피겠다 하아 참 하아 참 불리하네 싸도 싸도 어? 야 잠깐만 어차피 공포탄이니까 아 괜찮다 아니에요 그냥 다 공포로 바꾸면 아 뭐 아니지 마이너스 아 아니다 아 제발 아 그만 아 이건 아니잖아 아 이건 아니지 4개 4개 어 이건 아니지 하아 하아 쓰읍 쓰읍 이 약을 한번 먹어볼까 뭐 아니면 돈데 이거 아 아 아 어떡하지 전화기 한번 쓰고 약을 먹자 아 일곱 번째 탄이 공포탄이야 지금 쓸모가 없네 먹어보자 제발 제발 아이씨 아이씨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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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읍 쓰읍 이거 이거만 잔뜩 있으면 뭐해 뭔지 모르잖아 모르겠다 너 묶어두고 그냥 두발 너한테 다 쓸란다 내 미래에 맡긴다 두발정도는 두발중에 한발은 있겠지 두발중에 한발정도는 실탄이 있겠지 하아 사요나라 전 갑니다 전 이제 갑니다 오 실탄이다 아 근데 어차피 쟤 인버터 있어가지고 이게 공포탄이면 쟤 분명히 쓸거라서 끝났다 안돼 죽었어 야 목숨 하나밖에 없는데 치사하게 톱까지 쓰냐 와 손까지 먹고 진짜 잔인하다 너 와 진짜 잔인하다 와 세 번째까지 가기가 진짜 어렵네 잔인한 녀석 그냥 죽여도 죽는건데 그냥 죽여도 죽는건데 아이템까지 싹쓸이 하다니 아이템까지 싹쓸이 하다니 내가 꼭 세 번째까지 이기고 만다 내가 꼭 세 번째까지 이기고 만다 3라운드까지 가보고 싶은데 안 되네 이게 담배 시작부터 담배네 오 세 개 세 세 개 네 개 실탄 세 개 공포 네 개 어허 실탄 하나 이건 무조건이지 이러면 실탄 두 개 공포 네 개 실탄 두 개 공포 네 개인데 알약을 먹고 나이스 실탄 두 개 공포 네 개 실탄 두 개 공포 세 개 실탄 두 개 공포 세 개 실탄 두 개 공포 하나 어 나이스 실탄 두 개 공포 하나였는데 와 이거 50대 50이네 어 잠깐만 이거 50대 50이잖아 이러면 어 실탄이 과연 연속으로 들어있을까 지금 50대 50인거 맞죠? 반반 있는거 아니에요? 너냐 나냐 너냐 나냐 너나 나냐 나 나 싸 볼까? 연달아서 실탄이 있을 것 같진 않은데 나 나 자 이러면 1대1 이거 무조건이지 실탄 나오겠지 아! 아이씨 조졌다 아 왜 나는 항상 왜 나는 항상 50대 50을 못 맞추지 왜? 난 왜 그러는거야 항상? 난 왜 항상 항상 50대 50을 틀려 제일 쉬운건데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실탄 하나 공포 두개 확실한게 좋지 공포네 일단 나 쏘고 아 진짜 미치겠네요 또 50대 50이야 가자 핸드폰 알려줘 두번째가 공포야? 아 그럼 이게 실탄이네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 두번째가 공포라는거죠? 지금 내가 싸야하는게 두번째 탄이라서 공포가 아니라 지금이 실탄인거죠? 잘가라 잘가라 오케이 왜 50대 50을 이렇게 못맞추지? 이렇게 못맞추기도 쉽지 않아 확률이 너무 극악이야 확률이 너무 극악이야 나한테 50대 50이 다 반대로 선택을 해 돋보기 돋보기 쟨 전화기가 있네 실탄 3개 공포 3개 음 실탄 3개 공포 3개 이건 진짜 운에 맡겨야되는데 이게 진짜 50대 50 나한테 제일 어려워 50대 50이 50대 50 제일 어려워 첫 발부터 공포 아니 첫 발부터 실탄일 리가 없어 이건 무조건 공포야 제발 제발 공포 또 또 반대로 또 반대로 공포네 왠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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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야 이러면 나야 고맙지 또 잠깐만 이러면 또 50이잖아 또 50 아니에요? 공포 두개 남았나? 공포 하나 빠지고 아 맞네 공포 두개 싫단 하나 아니지 50대 50 아닌가? 지금 두개 빠지고 아 헷갈려 50대 50 아니에요? 둘 다 이걸 누르면 둘 다 실탄일 수도 있고 둘 다 공포가 될 수도 있어 실탄이 두개가 장전이 됐을까? 가라! 아이씨 망했다 아니 한턴은 살았어 그래도 톱이 없으니까 한턴은 살았어 이게 실탄이야 이거 에이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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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나한테 쏠 이유가 없잖아 어차피 나한테 쏠 이유가 없잖아 아아아 잠깐만 인버터 쓰고 해야 되는데 아 바보 아 바보 아 방금 이거 썼어야 됐는데 아 바보 아 바보 이거 내가 잘못했어요 너무 잘못했다 이거 생각을 좀 더 하고 했어야 했는데 바보 목숨 하나 남아가지고 이걸 또 바보같이 틀려버렸네 두번째가 실탄이야? 이게 실탄을 쏘고 나면 두번째가 실탄이 아닐까 아니에요 바꾸고 나서 하면은 두번은 못 쏘지 않아요? 한번 쏘고 나면 다음 쟤한테 넘어가던데 수갑은 좀 이따 써도 되니까 쟤 어차피 아이템 뺏는거 하나 있네 아 인버터 그만 아 받고 교체해줘 교체해줘 싫어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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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쓸모없는거 이러면 그냥 돋보이 가져와야지 담배를 가져올까? 목숨이 더 중요할라 어?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시간도 있어? 어 뭐야? 에이 뭐야 시간 있는건 좀 아니지 아 뭐야 아니 시간 표시도 없는데 이거 아 아 그렇구나 시간도 있구나 하나 더 써야되겠네 아 이거 그냥 어차피 죽고 다시 할거면 돋보기 할게요 그냥 모르겠다 인버터 있는데 뭐 굳이 어차피 제 목숨 하나 가져갈거 실탄이네 방금 근데 총알 몇개였는지 까먹었다 아 담배가 있어서 약도 있어 약도 먹어봐 친구야 아 망했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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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 아이씨 조졌다 톱을 쓰겠지 뭘 가져갈라고 공포탄 하나 빼고 공포탄 하나 빼고 공포탄 하나 빼고 실탄이네요 전 죽었네요 예 또 죽었어요 또 또 죽었다 아 아 야 이거 세번째 가는 길이 난관이다 자꾸 바보같이 실수해가지고 바보같이 자꾸 실수를 해요 이걸 실수를 해요 자꾸 아니 그게 헷갈려요 처음에 이제 개수까지는 알겠는데 상대가 탄을 변경하고 난 뒤가 이제 헷갈리는거야 그때부터 이제 어? 이게 이건가? 막 이렇게 되가지고 크게 헷갈려서 지금 아이템 많이 주네 시작부터 4개씩이나 2개 3개 무조건이죠 2개 3개 공포탄이 있네 2개 3개죠 그러면 50대 50이야 이 다음에 상대한테 좋은걸 줄 순 없지 제발 실탄 나이스 이러면 실탄 하나 공포 2개 실탄 하나 공포 2개 실탄 하나 공포 2개고 실탄 하나 공포 2개고 공포네 그럼 이제 실탄 하나 공포 하나 아 실탄이네 이 다음이 공포인가 보다 마지막 남은게 공포네 담배 한 대 피고 아니 AI 너무 똑똑해 아이템 그냥 쓸까? 어차피 공포니까 아 나를 쏘든 상대방을 쏘든 문제가 없죠 이거 뺏는거 하 약간 돋보기 없으면 불안한 병에 걸렸어 실탄 두개 공포 하나 50대 50의 확률로 다시 갑니다 실탄 하나 공포 두개 제가 잘못 거꾸로 얘기했나요? 공포 나와라 공포 나와라 아씨 실탄이네 하하 우리 서로 주고 받을까? 아 쓸모가 없네 어 쟤 아이템 아니야 내 아이템을 굳이 쓸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이럴때 인버터 있으면 좋았는데 그냥 쏠 꼴 그랬네 오 돋보기다 오 돋보기다 오 돋보기다 개이득이네 실탄 하나 공포 두개 공포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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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이템 써 재 모르게 그냥 다음 턴에 못쓰게 그냥 실탄 하나 공포 두개잖아 이거 대포포 가져와 볼까 두 번째가 공포야. 이거 실탄이네 설마 공포 두개 있을거란 생각은 안했지만 이거 실탄이네요 빵 그렇지 됐고 제발 기절해라 제발 기절 와 쟤는 왜 저게 저렇게 잘들지 아 아 인버터를 뺏어올걸 그랬네 이거 실탄이잖아 아 이 생각을 못했네 아 맞아 이 생각을 못했네 그냥 인버터 가져올걸 인버터 가져올걸 내가 그거 가져올까 했는데 아 쓸데없이 자기 무덤을 팠네 또 나 너무 못하는거 같아요 왜 항상 뒤늦게 깨달은 걸까 50대 50이다 50대 50이다 담배 하나 피고 너 뽀이보단 전화가 나으려나? 여보세요 두번째야 공포야? 오케이 두번째 탄이 공포면 쏘면 되지 야 쉽지 않다 어? 나 톱 있었어요? 아 나 톱 있구나 나 돋보기만 생각했어 또 또 진짜 어 나 개이득이네 괜찮아 다음 턴에 쓰면 되죠 수갑 있고 톱이야? 오케이 됐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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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톱 뺐으면 되지 그니까 없네 실탄 2개 실탄 2개 실탄 2개 공포 3개 돋보기 내자 돋보기 내자 공포네 공포탄이면 일단 나한테 쏘고 인버터를 가져올까? 이러면 실탄 하난데 근데 인버터는 지금 쓰는 거잖아 가져오면 돋보기를 뺏어갈까? 전화기? 근데 쟤도 어차피 뺏어갈 것 같아서 디りました 이재을 쓰자 그냥 이거 써서 보고 아 또 공포야? 그러면 또 공포면 인버터를 뺏어와가지고 실탄으로 만든 다음에 톱을 써서 어우 다행이다 쏘면 되죠 됐다 한 번 컷 됐다 어우 됐다 톱 쓰긴 썼네요 그래도 다행이다 점점 머리가 굳는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머리가 자꾸 굳는 느낌 담배 수갑 전화기 저 상대도 전화기 있네 실탄 두 개 공포 세 개 실탄 두 개 공포 세 개 내 걸 먼저 쓰기보다 상대 거 뺏는 게 낫겠지 실탄 두 개 공포 세 개 아 근데 상대도 아이템 뺏는 게 두 개나 있어 가지고 뺏는 게 좋은 건지 모르겠네 내 거 먼저 쓰고 뺏을까 실탄 두 개 공포 세 개 네 번째가 공포탄이라고? 실탄 두 개 공포 세 개인데 네 번째가 공포라고? 오케이 그럼 상대 못 알아보게 네 번째가 공포했지 야 전화기 하나 더 가져와 전화기 내놔 네 번째가 공포했지 야! 야 이건 아니지! 아니 이건 아니지! 말도 안 돼 와 이건 50이네 그냥 모르겠다 너 실탄! 아 다행이다 이러면 실탄 하나 공포 세 개 쟤가 내 담배 뺏어갈 수도 있어 뭐 뺏어가냐? 지금 뭐 있지? 아 수갑 아이씨 실탄 어차피 하나니까 공포에다가 어차피 하나가 실탄이라서 실탄! 와 이거 말도 안 돼 이 담에 진짜 실탄이잖아 어? 어? 책이 아 이제 실탄이다 아니 저게 말이 안 되잖아 쟤는 저렇게 다 알고 있다고? 진짜 말이 안 돼 저 정도면 그냥 족보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어 실탄 하나 공포 두 개 아... 아... 잠깐만 이거 일단 하나 빼 그리고 인버터를 빼서 오자 실탄 하나 공포 두 개지 실탄 빠져도 되고 실탄 하나 공포 하나야 이러면 아이씨 실탄이 빠져야 되는데 맥주를 빼서 올까 그냥 50대 50 50대 50 이거에서 맥주 가져온 다음에 이걸 뺀 다음에 확인하고 공포면 오히려 좋은 거고 그냥 넘어가는 거니까 실탄이면 아이템을 쓸까? 한 텅 그냥 넘기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먹고 하나 더 빼 실탄? 아하 이러면 너무 땡큐지 이러면 톱을 쓰면 되는 거잖아요 하하 톱을 쓰면 되는 거잖아요 너무 땡큐인데 여기서 공포가 두 개가 나와버리네 와 이거 진짜 이득이네 이러면 이번 턴은 총을 내가 다 썼네 담배 하나 전화기 어 전화기 두 개? 돋보기 와 야 야 근데 쟤는 실탄 세 개 공포 네 개 실탄 세 개 공포 네 개? 아 공포 공포탄이면은 이거 그냥 임버터 가져오면 되겠다 톱이 없는 게 아쉽네 더 세게 보내고 싶었는데 아까 그렇게 나를 아까 그렇게 나를 괴롭혔겠다 아까 그렇게 잔인하게 날 죽였겠다 이 자식 와아 아 와 드디어 섬라운드 드디어 섬라운드 아 아이템 그렇게 좋은 거 아닌 것 같아 아 뺐는 거 있으니까 50대 50 50대 50이죠 아하 실탄 좋아요 아 상대 톱 있으면 너무 좋았을텐데 아쉽네 바로 실탄인게 개이득이네 오 나이스 공포죠 본인한테 쏘겠지 다음 긴장되는데 수갑 돋보기 톱 아이템 나쁘지 않은데요 실탄 하나 공포 두개 공포 공포 빼고 실탄 하나 공포 두개니까 공포 하나 빼고 이거 써서 돋보기 가져온 다음에 오케이 싫다 와 잘가라 이 주식 잔인하게 죽여줄테다 수갑까지 묶어버리고 할거 없구만 잘가라 빵 나이스 저 드디어 3라운드 이겼어요 대박 와 드디어 이겼다 와 드디어 이겼다 라스트 라스트 한번만 땡깁시다 자 라스트 한번만 땡길게요 라스트 한번만 땡겨보자 라스트 라스트 한번만 더 땡겨보도록 하지 어우 돋보기 좋아좋아 아니 뺏는거 좋다 상대 어차피 아이템 좋은거 나오면 뺏으면 되니까 실탄 하나 공포 두개 공포 공포면은 일단 나 한번 쏘고 공포면 나 한번 쏘고 50대 50도 잘 못 맞추는지라 저는 안전하게 갈게요 너 절대 못봐 내놔 난 아 또 공포야? 아 공포야 이러면은 맥주를 쓰고 톱을 써서 실탄 쓰면 되겠다 인버터면 어차피 다음 실탄이라서 다음 실탄이기 때문에 맥주 가져온 다음에 공포를 빼고 공포 이거 써서 한 다음에 어차피 수갑해도 총알이 없어서 다음 턴 안 묶이지 않나요? 네 어차피 한 턴 손해라서 총알이 몇개 없는 상태라 어차피 피 채우는 것도 없거든요 칼 칼 인버터 아 뺏는 거 나와야 되는데 와 두개 세개 여기서부터가 시작이네 두개 세개 두개 세개 두개 세개 실탄 두개 공포 세개 이거는 어차피 목숨 하나니까 수갑을 걸고 50대 50의 운을 걸어보자 두개 중에 하나는 실탄이겠지 아 불안한데 두개 중에 하나는 실탄이겠지 설마 빵 빵 하 한 번 더 이건 실탄이다 이건 실탄이다 아 아 아니 어쩜이래 두개가 공포인게 말이 안되잖아 아 아 어머 실탄을 빼버렸네 어차피 뭐 공포면은 너 인버터 쓸거 아뇨 뭘 뺏어갈라고 아 아 실탄이군요 아 아 일대일이다 이제 목숨 한개씩 남았다 아 잠깐만 이러면은 아 어차피 끝났네요 예 끝났어 아 아까 거기서 끝낼걸 아 에이 아까 거기서 끝낼걸 괜히 욕심내가지고 아 딱 알맞게 딱 끝내면 개좋은데 아 이거 또 한 번 더 해야되잖아 아 괜히 욕심냈네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으로 3라운드까지 다시 간다 아 이래서 욕심내면 안 돼요 아 이래서 욕심내면 안 되는거야 그래 이번에 3라운드 달성하면 끝냅시다 아 이건 좀 아닌데 다시 자 맥주 인버터 담배 아 시작 아이템 좀 별로네요 실탄 2개 공포 3개 실탄 2개 공포 3개 실탄 2개 공포 3개 하나 써봐 공포겠지 에이 설마 첫발부터 실탄이겠어 어찌 공포 50대 50 50대 50 50대 50 50대 50 가요 50대 50 아 어 뭐 아니면 또인데 가자 이건 분명히 실탄이다 아 금방 지게 생겼는데 아하이 실탄이다 아 아 아 아 실탄이다 이러면 이제 실탄 하나 공포 하나 남았나 담배 한 대 피워주고요 чисто 실탄하나 공포 하난데 진짜 오케이 아이템 쓰자 이걸로 하면 분명히 실탄일거야 제발 근데 쟤는 왜 바꾸지? 아 공포 두 개 남았냐? 아니 실탄이었는데 내가 공포를 바꿨으니까 공포탄이 실탄으로 바꾼 거다 두 개가 엇갈렸네요 그냥 쏠 걸 진짜 50대 50만 남으면 어쩜 이렇게 못하냐 3대 3 와 목숨을 겨우 부지하고 있네요 다 써 그냥 너도 마이너스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오 바로 실탄이네 실탄 두 개 공포 세 개 실탄 두 개 공포 세 개 에이 설마 연속으로 실탄이겠어 아 그렇지 설마 연속으로 실탄이겠어 이거 분명히 실탄이다 아 알겠네 공포 두 개 빠졌다 이러면 실탄 두 개 공포 하나 자 어 방금 못 빠졌어요? 공포 하나 빠졌어? 방금 못 빠졌어? 공포 빠졌어요? 와이씨 실탄 두 개네 아 실탄 빠졌어요? 어? 대박 어 잠깐만 이러면 실탄이지 이러면 실탄 맞죠? 어? 그렇지 어 다행이다 동점 됐어 방금 고개 돌리느라고 못 봐가지고 빠지는걸 어? 어 돋보기 담배까지 어 좋아요 아이템 실탄 하나 공포 두 개 얘도 뺏는 거 있단 말이지 이거 하나 쓰자 실탄 하나 공포 두 개 세 번째가 실탄이야 그러면은 공포 공포 실탄이네 공공실이네 공공실 공공실 아 이거 인버터를 근데 잠깐만 내가 다 쓰는 게 맞아 공공 한 다음에 아이템을 톱을 가져올게요 이게 실탄이야 내놔 그러면 쟨 목숨 하나밖에 안 남겠죠? 그리고 다음 턴으로 넘어가겠지 그렇지 하나 남고 제발 아이템 좋은 거 주세요 뺏는 거 아 돈만 세 개야?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실탄 세 개 공포 네 개 실탄 세 개 공포 네 개 이러면 첫 번째를 봅시다 실탄! 아 공포네 이거 어차피 보내면 되잖아 좀 쫄리게 해볼까? 공포지? 아 어때 어때 실탄 빠지면 이제 계산하고 있겠지 어차피 넌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놈이란다 내 아이템을 쏟아 부어서 죽여주겠어 아 담배 한 대 피고 자 톱으로 하나 썰어주고 아휴 기아이면 이거 다 쓰면 좋겠는데 잘 갈아 이 녀석 아이템 하나 더 못 쓰고 간다 가라 치욕스럽게 죽여라 아무것도 못하게 그치만 이게 첫 번째 대결이었다는 거 두 번째 대결이면 좋겠지만 핸드폰 돋보기 오 와 실탄 세 개 공포 네 개? 아 공포탄이야 일단 나 쓰고 아 이거 총알이 너무 많아 아이템에 비해서 그리고 이러면 실탄 세 개 공포 세 개 네 번째가 실탄이야 실탄 세 개 공포 네 개인데 그러면은 네 번째가 실탄이면 앞에 공포 두 개 실탄 하나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앞에 실탄 세 개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높은 확률로 실탄 두 개가 들어있을려나 아 C 모르겠다 니 쏜다 그냥 아아 망했어 재수 갚으면 나 이제 죽었다 난 죽은 것 같아요 오 한 턴 살았다 어 이건 실탄일 확률이 높지 오 한 턴 살았다 오 두 방 다 실탄일 줄 알았어 실탄 두 개 공포 하나에요? 아 제가 근데 담배가 있어가지고 내가 다 가져오지 않으면 위험한데 근데 쟤 목숨 하나니까 그냥 줘야겠다 어 맞춰도 어차피 쟤 담배 피고 50대 50 확률로 공포가 나오기를 바라야 돼 그냥 날 쏠 때 공포여야 공포기를 바라야 되는데 아 실탄이다 아 아 다행이다 와 이걸 살려줘? 와 이걸 살려주네 1대1이야 50대 50 두발 두발 이거 무조건이다 두발 다 쏴봐 1대1이기 때문에 두발 다 쏴봐 설마 두발 다 공포올리가 나이스 하 진짜 진짜 두발 다 공포였으면 정말 운 없는거에요 진짜 운이 지지리도 없는거야 세번째 이번엔 깔끔하게 끝냅시다 욕심부리지 말고 아 아이템 너무 안좋은데 아 상한약 너무 싫어 상한약만 아니면 좋을텐데 자 두개 두개 음 아 이거 다음 아이템 누리는게 좋으려나 딱히 뭐 뺏을만한게 뭐 아니면 도여서 이거 진짜 웬만하면 저한테 안 쏘는데 아니야 아니야 이거 딜로 쏘자 실탄! 아이씨 망했다 실탄 나와라 아 야 이거 두발 다 공 두발 다 실탄인 두발 다 실탄이네 아 이게 두발 다 실탄이네 아 나 손해보네 이러면 아 토비어쓰면은 똑같을텐데 아 두발 다 실탄이네 아니야 이거 있어 있어 다음에 기회가 있을거야 다음 턴 아이템 한 세개만 주세요 세개만 오 진짜 세개 주네 실탄 두개 공포 세개 이거 먼저 쓰자 아 공포야? 그러면 뒷일 생각하지 말자 야 이거 쓰고 실탄으로 바꾸고 이거 써서 톱 가져오고 톱을 가져오고 이거 써서 담배가 좋아 담배가 좋아 전화 됐어 담배가 좋아 오케이 이러면 내가 앞설 수 있겠죠 두개 깎고 그러면은 지금 공포 하나를 쓴 셈이니까 50대 50이죠 공포 빠졌으면 실탄 두개 공포하나 실탄 두개 공포하나 아 실탄이야? 실탄 두개 공포하나 이제 50대 50이다 그러면 전화기를 써서 두번째가 공포 잘가라 깔끔하게 내가 이겼다 땡 야 이젠 잘하죠? 이젠 좀 잘하는 듯? 와아 돈 만사천점 자 깔끔하게 여기까지 돈을 내놓아라 여태까지 여태까지 한 번씩 점수 제일 높은거 아닌가요? 얼마인가 만사천점인데 나이스 나이스 보자 14,000 14,847달러 깔끔했다 깔끔했다 근데 이거 뒤로 더 계속 이어서 하는거는 진짜 어렵겠다 이거 막 기록개기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네 아 재밌었다 이거 이게 멀티 나오면은 친구랑 심리전으로 하면 진짜 재밌겠어요 이거 게임 잘 만들었다 너무 재밌었어요 아주 좋아요 일단 오늘은 벅샷 룰렛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